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을 받을 어린아이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중간 나이 정도 와있지만 괜히 좀 들뜨는 기분은 당연히 증시 관점의 어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산타랠리라는 게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전후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이듬해 두 거래일까지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어제 우리 산타랠리라고 하기에는 아주 감동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첫 두 거래일까지 만약에 이게 연장된다고 하면 조금 늦게 불이 붙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지금 산타랠리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밤면 미국 증시는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185포인트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5050포인트에 현재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1.3%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2050포인트를 역시 넘어갔습니다 상승률로만 봐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이번 주에 미리 휴가를 떠난 월과 트레이더들도 많은 가운데서 조금 거래량은 적은데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사람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 저런 산타랠리의 분위기를 올해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금융위기의 어떤 도화선에 불이 붙던 그 시절에도 심지어 산타랠리는 나타났었고요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았던 해에는 그 다음 해 증시도 상당히 좀 부진했다는 점에서 올해는 내년을 생각해서라도 산타랠리가 어떻게든지 나오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15년 증시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간밤의 달러인덱스는요 FMC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저공 비행까지는 아니지만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최근 하락폭에 비해서는 급진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는 반가운 상승에 나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4%가량 급등하면서 37달러 50센트 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도 역시 중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등을 요즘에 반영하면서 상승 기조를 탔는데 구리는 1%대 올랐고 알루미늄은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알루미늄이 강세가 좀 폭이 컸던 거에 비하면 약간의 조정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비철금속의 경우를 봐도 위험자산 선호 욕구는 산타를리와 함께 좋은 하모니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외국인 장중에 순매소를 나타내면서 좋다가 막판에는 조금 말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산타를리의 분위기는 빨갛게 무르익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산타를리가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월가까지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로써 미국 정치는 연간으로 봤을 때나 월가로 봤을 때 거의 플러스권으로 복귀를 하면서 여기에 화답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긴 할 텐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지금이 미국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해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산타를리가 시동이 만약에 걸렸다고 보면 그래도 올해 한 2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연간 단위의 성적을 내고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현재 기대는 있다고 하고요 올해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앞에서 보신 대로 원자재 업종에 대한 어쨌든 온정의 손길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비철금속, 금은 등등 다 오늘 좋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런 펀더멘탈 지표들은 어땠는가 과연 산타를리하고 분위기를 같이 해줄 만큼 좋았었느냐 일단 약간의 희비는 좀 교차가 됐다고 보겠는데요 먼저 지난 3분기 GDP 확정치가 어제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그나마 좀 선박을 해줬던 것은 개인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개인 소득 지출 데이터도 역시 방향성은 비슷했습니다 동반성장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저걸 한때 정책 드라이브로 걸었다가 어떤 잡음만 만들어내고 갈등만 빚어내고 끝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의 개인의 소득과 지출이 동반성장이 확인됐다는 거고요 11월 달에 개인 소비가 0.3% 늘어나서 기대를 충족시켰고 월간 단위로도 0.1%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비가 늘었느냐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썼다 이거죠 개인 소득의 경우는 예상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저유가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붕괴 우려 그 다음에 달러 강세에 따른 어떤 제조업체들의 부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의 와중에 저축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축률은 월간 단위로 0.1% 하락한 5.5%를 기록해서 역시 11월 결과다 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 후반의 어떤 이런 세일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정도면은 계절적 효과를 많이 냈긴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소비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LA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경제를 설명하는 소식어 가운데 저렇게 좋은 표현은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라는 게 좀 우리 소비자들과 다르지만 많이 벌어서 많이 썼다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선순환의 그런 느낌의 문장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앞뒤로 해가지고 소득하고 지출이 역시 대목이었다 역시 블랙프라이데이는 명불허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업체들의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게 나갔고 그게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소비 증가로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작은 해프닝은 뭐였냐면 앞에서 자료가 나온 게 노동통계청 자료였는데 이 자료가 몇 시간 먼저 오밤중에 일부가 유출이 됐었어요 엠바고 사고까지는 아니고 뿌리기도 전에 이게 유출 사고가 나가지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서 사과를 했다네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양여야 간에 미국에서도 지금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쨌든 변동성을 일으킬 소지는 좀 있다고 봐서 살짝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존 주택매매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모기지 규정 변경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었느냐 아니면 주택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같이 금리가 올라간 모기지금리 상승에 꺾이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견조하다는 주택시장의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보겠는데요 미국의 신규 주택매매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변동성은 덤으로 추가가 됐다는 거고 일단 11월 신규 주택매매가 49만 건을 기록해가지고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어제 기존 주택매매 때문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 이거 다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주택지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전달 결과가 하향되는 게 좀 찜찜한데 10월 결과가 47만 건으로 하향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4.3% 늘어났으니까 양호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 통계상의 오류인지 어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북부가 28.6% 한 달 만에 급감을 했고 서부는 또 20.5%가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중간값을 봤을 때 30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조금 넘는 금액이 미국 신규 주택의 중간값이래요 그래서 6.3%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신규 분양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아직까지는 큰 이런 주택시장의 회복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향 수정을 주의한다는 건 이제 뭐 한두 달의 얘기가 아니라 보면 벌써 5, 6, 7, 8, 9, 10월 다섯 달 연속으로 한 달 지나서 그 전 달 주택지표가 계속 하향 수정이 됐다 그래서 11월 달이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좀 경계감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보신 개인 소득 지출 데이터가 미리 유출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쨌든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서운하겠지만 지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 경제나 어떤 공공 그리고 민간 지표나 이런 데도 좀 긴장감은 큰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신규 주택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14%나 급증을 했다는 거고 결국은 이게 소득 증가 덕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고 그만큼 또 임금은 인상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주택시장에는 고무적이다 이거는 하루 이틀 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실제로 이런 펀더멘탈 지표들이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 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너무 형편없이 급락을 하면서 4분기 GDP 수정 시에 마이너스 요인을 줬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인 소득 지출 다 좋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도 훌륭했는데 이거는 또 반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4분기 GDP 추산치는 지난 1.9에서 1.3%로 어저께 0.6%포인트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어제 GDP하고 기존 주택 부진 탓으로 내려갔다는 이유가 붙었는데 오늘은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GDP 기존 주택 부진 알겠는데 오늘 신규 주택 호주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 좋았으면 이거를 상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누가 봐도 이제 상저하고라는 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났던 트렌드인데 올해는 상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중, 하중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는 이제 조금 확신 없는 산타랠리 누군가는 루돌프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산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이렇게 좀 불확실 랠리가 나왔지만 어제 우리 증시 마감하고 유럽과 미국은 확신한 산타랠리가 시동에 걸렸는데 이 내막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결국은 하방 포지션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시장이 오르는 것이다 이 TRIN이라는 인덱스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FMC 이후로 내려앉으면서 S&P500 재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이게 한번 급격하게 개파락하는 이 순간에 S&P500 재수 급업이 한번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상승 하락 종목 비율하고 전체 거래량을 대입해서 아마 뽑아내는 어떤 RSI 같은 거로 지표인가 봐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하방 포지션으로 지금까지 이제 푸트 포지션 숏셀릭 이런 식으로 하방을 계속 압력을 가하던 포지션들이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해서 다 휴가를 갔는지 어쨌든 급하게 정리가 되면서 산타랠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산타랠리는 그 다음에 이듬해 경제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데 지금 CNBC 보니까 월가에서도 좀 내년 증시에 대해서 엇갈린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내년의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콜수도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죠 원래 JP모간에 있었던 수석투자전략관의 톰 리가 올해는 그냥 이분 본전 치기만 해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올해 강달러 저유가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어떤 자금 유출 같은데 대응하느라고 에너지가 이미 소진돼 버렸고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플랫으로 끝날 경우에 내년 증시가 두 자릿수의 상승 가능성은 한 5분의 1 확률밖에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악재를 올해 다 소화했기 때문에 내년 증시 상승 확률은 96%에 달한다 도이치에서는 올해 플랫이라고 봤을 때 2년 연속으로 상승률이 0인 경우는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잘해야 본전일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네요 어제 산타를리에서 소외됐던 코스닥 오늘은 좀 힘을 내봐도 좋다고 보는데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간밤에 2%대 급등을 하면서 산타를리에 수혜를 받았는데 최근에 같이 오다가 여기서 약간 소외가 됐단 말이죠 이 갭을 당연히 코스닥에 올라가면서 맞출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은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0.72% 오르면서 51.5까지 왔고요 이 정도면 코스피 2000포인트 초반에 안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찾아뵙겠습니다